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스타마스터 노숙입니다. Nice to meet all of you. This is 스타마스터 노숙 from Korea.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애터비를 만나기 전에 보험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 제가 지금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났더니 여행이 1위 되고 1위 여행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온 것이 애터미 오픈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픈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젊은 청년들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싱가포르에 파트너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한번 싱가포르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장님께서 연락을 왔습니다. 애터미 회사 본사를 통해서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했던 일이 보험세일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었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서 17년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보험 고객들을 만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고객에게 사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께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1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애터미가 한 친구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다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나는 다단계 안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제품이 어차피 사용할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제품이 어차피 사용할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치약, 치솔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보험 고객분들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품 좋아하는 애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소개한 언니가 자꾸 알아보라고 합니다 계속 가보자고 합니다 저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했었고 내 두억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소개를 듣게 되었고 제품 설명을 듣고 마케팅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돌아서서 저를 소개한 언니한테 애틈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케팅 설명을 듣고 난 후 깜짝 놀랐습니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의 상한선이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상한선단 이유는 이유는 제가 일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강의를 듣고 돌아서서 17년 하던 보험 일을 계리 결단하고 접습니다 그래서 첫 두 시간 시간 시간을 주신 두 시간을 주신 후에 저는 17년의 일을 지지 않았습니다 17년의 일을 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설명을 듣고 상한선단 이유는 애틈이는 유통입니다 앞으로 좋은 제품, 좋은 품질을 수만 가지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10년만 하면 상한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상한선이 되면 하루 일당이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자 아줌마, 무능여금 아줌마들이 한 달 일을 해야 거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언니한테 언니 나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 간단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이미 애용했기 때문에 애용한 제품, 보고 좋은 것만 주변에 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서 회사 소개를 듣게 되었고 회장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정말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뭘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적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적었던 것이 남편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무슨 차가 타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왔다고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큰 소리 치랍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남편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고 제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2년 동안 남편 차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 차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남편 차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남편한테 새로운 차를 또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남편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BMW를 사주고 나니깐 지금은 저의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BMW를 사주고 나니깐 지금은 저의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올 때마다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미나 올 때마다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은 자신의 꿈과 꿈과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반대한 남편도 지금은 저한테 매일 고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잘한 것이 애터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더니 이런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 모신 분들은 애터미를 정말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을 하다 그만뒀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제품 들고 다니면서 싸고 좋다 써보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이 되니까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이 되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거라고 계속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 되니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니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니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다니는 세미나가 행복했습니다. 갈 때마다 풍경도 보고 오면 수많은 스폰서인들도 만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참 행복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토미를 선택하신다면 정말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세미나 참석하는 일입니다. 이런 세미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성공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파트너가 없어서 혼자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파트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세미나에 플러그인 되어 있을 때 한 분, 두 분이 나랑 같이 하게 됩니다. 혼자서 오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모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에터미를 선택하기 전에는 저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터미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할지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제품을 좋아해야 합니다. 에터미 마트가 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마트에서 구매하지 않고 다른 마트에 가서 사게 됩니다. 그럼 마트에 주인한테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에터미 마트를 이용하면 본인한테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품을 주변 분들한테 써보고 좋은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써보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세미나 장소에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제가 나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할 파트너는 초대해야만 이루어집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가보자를 열 번 해야 한 번 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CEO Park, he once said that if you want to create your own pool of partners, then you need to tell each and every one of them at least 10 times to come along. 그런데 우리들은 두 번, 세 번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 번 말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계속 가보자고 하셔야 됩니다. 에터미를 알게만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라서 안 왔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에터미를 이렇게 시작했더니 정말 해외 글로벌까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여기 분들도 한국 에터미를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시면 놀라실 겁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오늘 열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1만 8천 명 정도가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터미가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한 번쯤은 한국에 오셔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터미 본토인 한국에 한 번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반기겠습니다. 모두 에터미라는 도구를 선택해서 정말 3년, 5년 미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주위 분들한테 알려 보십시오. 정말 가족과 함께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는 한 번은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가야 되는 그날에 우리 아버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버님 제사를 땡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버님 제사를 땡기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세미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키고 가족을 설득시켜서 하루 전날 제사를 모시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했습니다. 애터미 미친 거 맞죠? 결국 애터미는 미쳐야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쳐보시겠습니까? 미쳐보시면 3년 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리더스 클럽에 다 들어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보험을 하면서 아이 자녀한테 보험하던 이름을 물려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의 일을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애터미입니다.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꿈동먹고 일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다보니 집이 경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무집에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6층 건물에 28층입니다. 34평에 5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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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도 7월이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개인의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 없지만 애터미 회사가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애토미 제품 사랑으로 애용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가보자고 외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애토미 정보를 주신 스폰서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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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일이 저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폰서님들은 파트너 사회님들을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제가 더 큰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스폰서님들을 프로모션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의를 프로모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분이 잘 될까요? 부정적인 분이 잘 될까요? 긍정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웃고 다니십시오. 누가 보면 미쳤다 할 겁니다. 웃고 다니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럽니다.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면 애토미 사업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 갈 때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시다 보면 2년, 3년이면 모두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루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애토미는 상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공하셔서 2년 뒤, 3년 뒤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정상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정상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